전남 5개 댐의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잦은 안개와 냉해 발생 탓에 농작물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치권이 정부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주암댐 주변에서 나고 자라 토종 콩농사를 짓는 조동영 씨. 지난 1991년 댐이 생기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농작물 열매 크기나 생육상태 차이가 확연하다고 말합니다. 안개로 햇빛이 줄고 냉해까지 자주 발생해서입니다. 댐이 막히고부터 안개 지속시간이 길어져 버렸어요. 열매를 보려고 농사를 짓는 것인데 열매를 제대로 소독을 못 오면 그게 농사 짓는 사람한테 얼마나 큰 타격이겠어. 댐 건설 후 기침 등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산다는 주민도 다수입니다. 정부가 댐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복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댐이 주민 건강과 농작물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주암을 비롯해 5개 댐이 있는 전남 여러 시군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역 정치권이 움직였습니다. 전남 도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댐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달 영산강 환경유역청을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도 최근 동부청사에서 주민대표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협의회를 첫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